생길 때마다 이번에는 다르다며 내게 얘기하는 너 그러나 하나하나 너는 내게 얘기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네가 왠지 안쓰러워 보여 아는 누나 하나 밥도 잘 얻어먹는 너 아는 후배나 영화도 많이 보는 너 그러나 하나하나 너는 내게 자랑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네가 왠지 저렴해 보여 마음은 아프지만 난 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 지금은 네가 좀 아프겠지만 언젠가는 네가 알아야 할 이야기 세상에 너를 좋아하는 여자는 없어 한 말씀 있는데 그건 미었나요 방금 아는 우레가 좋았던 초콜릿 먹다가 버린 거야 세상에 너를 좋아하는 여자는 없어 한 말씀 있는데 그건 네 엄마야 방금 영화 보자고 왔던 그 문자 그 문자 단체 문자야